와이컵 이쪽? 이 이쪽 어? 더 많은 석탄? 이보시오 두 번은 뭐야? 오케이 두 번에 대해서 알게 됐구만 양조장과 새로운 용의자 두 명 야 두 번은 어떻게 된거야? 왜 머리가 다 빠지니까? 더 있는데 단서가? 아... 그런 일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죽은 애가? 확실해? 위킨스... 클라레 오데어가 말한 거랑 다른데? 종류 창고에 있었어? 여기에 뭔가 새로운 단서가 있을거야 발자기구만 발자국 큰 작업용 장화 발자국 뭐 이건? 담배! 담배 브랜드? 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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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이렇게 꽈놨어? 에레이누아르처럼 만들어놨어 이거 게임 인게임 이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되는구만 암살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추적하고 찾아내는게 아주 훌륭한 게임이야 아주 훌륭한 게임이야 매번씩 자기네들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냐 유비소프트가 몇 달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오늘 아침에 맥주 공장에서 누가 담배 피우는 걸 봤는데 누구냐는 자세히 못 봤어요 맥주 공장? 이 새끼들이 야 콜튼? 나 이렇게 개똥개 훈련을 시켜 소랑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불을 나타날려고 보니 윌킨스가 죽어있더군요 불쌍한 친구 먹여주고 돈까지 준 더러운 꼬마에게 죽임을 당하다니 뻥치기만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 진짜야? 그럼 이 많은 담배는 뭐야? 총알... 탄피야? 내가 이걸 봤을 때 더 질문을 물어볼까 더 질문을 물어볼까 오, 정말 잘해 그래서 내가 지금 술을 마시는데 뭐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새끼가 범인이야 뭐지? 이 새끼가 범인이야 저의 인간을 그렇게 하는 건 이 새끼가 범인이야 이 새끼가 범인이야 그 새끼가 범인이야 내 새끼가 범인이야 인부는 존 웨이킨스의 비명을 듣고 도화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 소년이 기절했었고 다른 인부 존 콜튼이 멀쩡하게 서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웨이킨스와 불만을 풀고 했던 콜튼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 소년의 칼로 웨이킨스를 찔렀고 그리고 자세한 두건을 웨이킨스의 얼굴을 덮어두고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기만 했지만 완전히 범죄는 없던것이 살인범은 콜튼이었습니다. 헨리 레이몬드 꿀 조국의 망토? 또 어떤 개같은거일지 한번 입어볼까요? 오오 아 레벨 5가 되야되네 자 오늘 어세신크리드 신디케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구독 아직 안하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할아버지 얼굴을 눌러서 유튜브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잡아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